뭐야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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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그리고. 그렇지 여러분. 우와. 정말 진심으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야지. 형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. 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. 야 이거 껴야지. 야 하나라도 더 뛰고 하나라도 더 말을 만들어.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진심이에요.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정성을 다하여. 야 진짜 뭐하는 거예요. 왜 이러시는 거예요. 아니 스타일이 그렇게 티가 나게 해. 아 나 미치겠네. 야 김종국 스타일이 해. 야 하카 뛰어서 해야지. 뛰어쓰기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이야. 야 안 하는 게 어딨어. 한국말에 뛰어쓰기 해야 돼 빨리.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야 하카에서 뛰라고. 하카에서 뛰라고. 뛰라고 왜 자꾸 안 뛰어. 눈에서 눈에서. 들어가고 들어가고. 벌써. 벌써 300회입니다. 이런 날이 이런 날이 오고야. 정말 오고야 말았네요. 오고야 말았네요. 이게 진짜일까요. 아니면 이게 꿈일까요 생실까요.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. 여러분 어떠세요. 진심으로 300회가 이렇게. 여러분 어떠세요. 진심으로 300회가 이렇게. 야 뛰어쓰기. 뛰어쓰기 좀 하라고. 해야 될 겁니다. 빨리 해 빨리 해. 왜 해 진짜. 빨리 가라고. 너무 고통스러워. 진짜 힘들다 힘들어. 1, 2, 2. 오빠 이제 다 했어요. 다 했어요 오빠. 어떻게. 말로 할 수 있겠어요. 1, 2, 3. 행복입니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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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